아 배우로써 블론 트리아가 처음 영화, 한국영화를 하는 거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100% 더 나온 것 같아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. 그리고 또 역기적인 그녀가 항상 중요한 게 그녀의 역할들이 중요한데 요번에도 물론 전지현 씨 만큼 우리 트리아 씨도 그 매력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빨리 개봉이 돼서 우리 트리아의 매력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